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영어청취의 노벨상 쏙쏙 뉴스 잉글리시입니다. 29세 미국 여성 콜 브라워는 4개월간 거친 바다 위에서 홀로 항해하며 단독 무정차 3개 항해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거대한 파도와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했으며 남성 중심 스포츠에서 소녀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고 싶다는 게 그녀의 희망입니다.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. 이제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. 바다에서의 역사에 대한 이제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. 바다에서의 역사에 대한 이번 주 최초의 미국 여성이 완주할 예정입니다. 단독 항해 경주를 It's set to complete Be set to ~~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. 또는 설정되어 있다. ~~ 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. The new product is set to hit stores next week. 그 신제품은 다음 주 출시 예정이다. The new product is set to hit stores next week. 완주할 예정입니다. 단독 항해 경주를 이번 주 최초의 미국 여성이 완주할 예정입니다. 단독 항해 경주를 This week the first american woman is set to complete a solo sailing race. This week the first american woman is set to complete a solo sailing race. 단독 항해 경주 전 세계를 도는 단독항해 경주 전세계를 도는 처음부터요 우리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그녀를 만나서 전해줍니다. 먼저 간 사람을 따라잡다 먼저 가 곧 따라갈게 그 밖의 유용한 의미들 어휘편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.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앵커가 from을 for로 잘못 발음한 것 같습니다. for는 말이 안되고요 from이 적당하겠습니다. 참고로 많은 경우에 from이라고 발음하기 보다는 그냥 from 이 정도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 에밀리 이케다 기자가 그녀를 만나서 전해줍니다.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그녀의 스릴 넘치지만 위험한 여정에 대해 thrilling, 흥분되는, 아주 신나는, 스릴 넘치는 이런 뜻이죠. treacherous,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, 어떤 것이나 상황 따위가 예측할 수 없는, 그래서 위험한 treacherous driving conditions, 위험한 운전 환경, 그녀의 스릴 넘치지만 위험한 여정에 대해 처음부터요 Our Emily Akata caught up with her from the Mid-Atlantic about her thrilling, but treacherous journey Our Emily Akata caught up with her from the Mid-Atlantic about her thrilling, but treacherous journey 우리 프랑스 메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